사실 미우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월간 미우긴 해 방문으로는 월간 미우인데 내가 영상을 올리는 게 일주일에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월간 또신 뭐 월간 또시야 이런 것들 하고 나서 월간 미우까지 들어가면은 영상이 진짜 월간으로만 꽉 차겠더라고 아무튼 이게 월간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메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갈 때마다 사장님한테 뭐 오늘 뭘 추천하시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냥 어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날은 특이하게 치맛살을 추천하시더라고 그래서 치맛살도 주문해 봤지 근데 뭘 추천하시든 이 우설은 거의 빼먹지 않고 내가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설 같은 경우에 매번 갈 때마다 기복이 있긴 한데 여기 아니면 이거를 먹어볼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 뭐 있기야 있지 근데 그 식당들 우설 가격 한번 봐봐 그리고 그렇다고 거기가 항상 퀄티가 좋은 것도 아닐 텐데 그 이거 먹다가 다른 우설 먹기가 힘든 게 뭐 단순히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가성비가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가격이 가서 봐봐 다른 식당들에서 우설 얼마에 파나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돼 진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또 내가 원래 혀를 좋아해요 뭐 우설 돈설 뭐 양설 이런 거 다 먹거든 아 오리 혀도 맛있더라 아 그리고 고기 먹방에는 역시 이런 소리가 들어가줘야 위꼴이 제대로지 이게 아까 얘기한 치맛살 사실 미우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실 사운드를 살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내 녹음하는데 방해되니까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화소리보다 고기 굽는 소리가 너무 잘 잡혀서 고기를 시키려고 한번 살려봤고 사실 요 치맛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특수 부위들 보다는 뭐 특징적인 맛이나 향보다는 그냥 식감이 조금 특이한? 식감이 특이한 것도 아니죠 그냥 쫄깃한 식감이 좋은 그냥 약간 뻔한 맛있음의 그런 소고기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안창 난 웬만하면은 그 식감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안창을 주문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기복이 있긴 해도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향도 좀 튀고 난 이게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우에서 원래 꼭 시키게 되는 걸로 보면은 그 숙성 오래한 안심이랑 우설을 시키게 되잖아 그리고 원래 그냥 이제 기름진 맛으로 흔히 집에서 구워 먹을 때 되게 좋은 고기들 살치나 뭐 꽃등심 이런 것들은 나는 주로 그 양념을 해 먹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차돌박이 제외하고 하면은 사실 그냥 구워 먹을 고기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아니지 매일 준비되어 있는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도시살 아까 뭐 치맛살 있을 때 있고 뭐 제비추리 안창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는 안창이 제일 낫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양념 고기를 뭐 살치나 꽃등심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 미우에서는 양념된 고기 먹을 때 아무 부위나 얘기해도 다 해줘 그러니까 안창으로도 가능하거든 이 날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방문 때 그 양념으로 뭐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했더니 추천해 주신 게 안창이었어 그래서 딱 그걸 양념으로 먹었는데 그날 따라 안창이 진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향이 너무 진해 그러다 보니까 아 양념으로 먹기는 진짜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미우에 방문을 한다면은 기왕 베팅을 한다 왜냐면 뭐 고기라는 게 기복이 없을 순 없거든 어느 날은 뭐 육향이 너무 강할 때도 있고 너무 약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난 굳이 베팅을 하자면은 통 안창에다가 베팅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 그리고 뭐 여러 번 간 입장에서도 미우에서 이거를 안 시킬 수가 좀 없어요 이게 좀 압도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그 숙성 안심인데 이 날은 특히나 나 빼고 세 명이 전부 다 미우를 처음 가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뭐 우설 안심 그리고 차돌박이 라면 이거는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역시 이 안심을 살짝 좀 덜 익혀서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에 딱 씹을 때는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이를 감싸는 그 시점에 살짝 차가운 거 난 그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딱 그 정도의 익힘에서 육향도 제일 잘 느껴지는 거 같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초행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다 주문을 했지 차돌박이 사실 내가 진짜 내 돈 주고 거의 안 사먹는 음식 중에 하나 차돌박이 예전에 사먹을 때도 거의 그냥 집 앞 마트에서 그냥 뭐 그 팩으로 그냥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냉동해서 막 엄청 많이 파는 거 그거 그냥 집에다가 뭐 이렇게 한 장씩 열심히 굽는 것도 아니고 그 냉동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똘똘 말려 있으니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다 투하 해서 그거 그냥 진하게 볶아가지고 밥 위에다가 그냥 막 끼얹어서 사실 밥보다 그 차돌박이 양이 더 많았던 거 같아 지금 저 지방을 보면은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을 정도로 그걸 이렇게 다 퍼 부은 다음에 그 위에 난 타바스코를 뿌려가지고 거의 비벼 먹다시피 했거든 알지? 타바스코는 어디에 뿌리나 맛있는 거 근데 또 미우도 이 신김치랑 같이 먹잖아 원래 타바스코가 매콤하고 새콤한 거다 보니까 이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랑도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한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날 같이 간 사람 중에 그 좀 젊은 좀 어린 피메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먹어보더니 자기가 만든 김치랑 맛이 비슷하대 자기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지가 혼자 담가 먹는다는 거야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미우에 대한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? 물론 뭐 내가 그 친구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어 미우 김치 진짜 라면에는 진짜 찰떡인데 요거는 내가 원래 이제 사장님이 차도를 그냥 구워주시면은 김치 없이 먹을 때 내가 주로 요 파무침을 이렇게 얹어서 먹거든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사장님이 김치로 한 조각 먹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파소스 올려서 또 한 조각을 이렇게 구워주시더라고 왔지 왔어 그 한 점의 임팩트로는 요거 따라갈 게 없지 사실 이날 같이 간 친구 중에 그니까 처음에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내가 이 파티를 모은 건데 이 친구가 이제 꿉당에서 그 미우 오마카세 했을 때 같이 갔던 친구인데 그때 요 살치 양념한 살치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미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친구거든 근데 이날 갔는데 메뉴판에 살치살이 없는 거야 그니까 원래 미우 그 메뉴판이 그 일본에 있는 쓰시아 뒤에 그 나무판처럼 그 그날그날 있는 네타만 이렇게 걸어놓는 고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예약할 때 양념 살치 먹고 싶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뭐 그날그날 뭐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온 양이 적어서 메뉴판에다가는 못 올리고 그냥 우리 테이블 거는 따로 준비를 해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 예약할 때 미리 이렇게 주문 요청을 드려도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해놓으면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겠지 진짜 말해서 뭐하나 싶은 그런 맛이야 사실 이게 제일 기억에는 많이 남아 내가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거는 뭐 안심 우설 차돌박이는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이제 뇌리에 박히는 거는 양념 살치거든 딱 저것만 먹고 나면은 양념을 뭔가 더 먹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념 꽃등심을 한번 시켜봤어 맨날 양념 채끝 아니면 양념 살치만 먹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잠보아날에 노하라야끼처럼 엄청 넓게 이렇게 펴서 나오는데 사실 약간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익는 비주얼을 한번 봐봐 저 색깔이 거기 표면 색깔이 별로 안 먹음직스럽잖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러니까 양념 살치는 아까 그 차돌박이 구운 기름 묻어있고 되게 뜨거운 불판에다가 굽다 보니까 그 양념이 살짝 누러붙으면서 색깔도 엄청 먹음직스럽게 되는데 요 꽃등심 같은 경우에는 판을 한번 갈았어 왜냐면 그 양념 살치에서 나온 양념 때문에 이렇게 누러붙은 게 너무 많으니까 판을 한번 갈았더니 이제 온도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그 차돌에서 나온 기름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고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꽃등심에서 나온 수분이랑 양념에 의해서 약간 삶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야르라고 할만한 그 반응이 이제 안 일어난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양념한 걸로는 방금 먹었던 살치가 더 맛있었다 요렇게 느끼긴 했는데 고기 식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이거 꽃등심을 먼저 구웠으면은 아까 그러니까 차돌 굽고 나서 꽃등심부터 구웠으면 이걸 더 맛있게 먹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다음번 방문에서는 그건 내가 촬영을 안 했어 너무 자주 찍으면 이제 월간 영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꽃등심부터 구웠는데 확실히 양념 꽃등심을 먼저 구워 먹는 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라면은 내가 이거 막 면발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거 찍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만 찍었어 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한 점씩 이렇게 앞에 놔주시니까 찍기도 편한데 저 사이드 메뉴들은 내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찍고 있기가 그렇잖아 원래 미우에서 디저트는 요 하드들 하드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고르게 돼 있는데 나는 메로나를 골랐거든 근데 망고만 메로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름이 왜 메로나야? 망고 맛인데 그리고 내가 이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그거 보고 DM을 보낸 피메일이 있어요 이거 휜 거 보라고 역시 내 채널을 즐겨보는 피메일 중에 정상이 없다니까? 그리고 이날도 4명이서 가가지고 역시나 인당 10만원이 안 되게 나왔지 이게 저 가격들 단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저 우설이랑 차돌박이 그리고 사이드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좀 종류별로 이렇게 다 시켜 먹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게 제품 믹스로 봤을 때 단가가 확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항상 총합이 내 생각보다 항상 너무 적게 나오는 거 같아 근데 뭐 이제 가서 막 안심이랑 안창 이런 것만 막 주고 장창 먹는 사람들은 뭐 다른 고깃집만큼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튼 미우 영상은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찍어서 올릴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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